반갑습니다 주행공방 날개 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람 엄청 부네요 나갔다 왔는데 바람이 주차장에서 걸어오는데 막 머리가 막 흩날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네요 도자기 만든거 몇개 찾아와서 영상 다 해볼게요 몇개 안되네요 이번에 맡긴게 숫자가 좀 되고 찾아온거는 차에 싣고 가는게 어려워 가지고 몇개만 싣고 가서 구워온게 6개나 이번에 맡긴거는 숫자가 많아요 몇개라도 찾아봤으니까 영상 다가 볼게요 기록창에서 케이스 인데요 이 그림이 제가 미역국 먹다가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 먹다가 미역 줄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붙인거에요 바닷속이라고 생각하고 이 해초 이름... 해초가 아닌가 해초가 아니지 이게 생각이 안나 갑자기 이게 뭐지 어쨌든 바닷속입니다 미역하고요 바다 생물들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소품이니까 막혔구요 여기는 손잡이 양쪽에다 딱 들으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초 2개 하고 좀 남겠네요 여유있게 무늬는 비슷해요 앞뒤로 무늬 달았구요 이쪽이 더 예뻐요 얘는 입체적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달았구요 문제는 금이 갔어요 바닥에 찾아오는데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보이죠 여기 바닥 금이 쫙 갔어요 여기 이렇게 안 이렇게 쫙 나아이니 금이 갔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괜찮은데 금이 가가지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 참나 이런건 금가면은 기분 별로 안좋아요 실용성 있게 손잡이도 양쪽에 딱딱 만들어서 했는데 제대로 나와야 쓰지 금이 가가지고 볼 수 없죠 뭐 갖고 있다가 또 어디론가 가겠죠 뭐 쓸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소품이예요 만들어 왔는데 이 짝꿍 여기 지인이 보내주신 거 수인제금이라 사가볼 거 넣어 넣었는데 완전 세트네요 세트 생각지도 못한 세트가 됐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이 바닥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손잡이 있구요 이렇게 딱 잡으면 되요 이렇게 뒤에는 무늬도 좀 넣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끝에 또 하나씩 붙여주고 근데 이거 만들 때는 그냥 소품으로 써야지 하고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서 찾아와 보니까 저기 같아요 저기 계란말이 하는 후라이팬 있죠 딱 그거예요 찾아오면서 어머나 후라이팬 계란말이 하는 후라이팬이네 정말 똑같아요 그거랑 아 여긴 라인도 살짝 좋습니다 라인을 들어가게 여기도 살짝 톱맞춤 내려고 너무 재밌어 가지고 여는 홈이 없습니다 소품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뭔가 담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딱 맞아요 두 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생겼네요 도자기 만들다 보면은 재밌는 게요 만들어 와서 집에 와서 가까워서 보면은 이렇게 다 짝꿍이 나와요 신기하게 하나하나 이거 만들 때는 그냥 뭐 어딘가에 써먹겠지 하고 만드는데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래저래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세트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거 괜찮죠 쏙 들어가니까 완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얘는 화분이예요 화분 화분인데 이렇게 생기고 쭉 들어가고 근데 딱히 쓸 일은 없는 거 없을 것 같네요 딱히 닭이를 심어야지 라는 생각은 없고요 그냥 뭐 뭐 할 건데 그러다가 글쎄 그냥 놔두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이번에 소품을 만들어왔어요 아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세트가 이번에는 잘 왔네요 제가 만들어 온 소품이에요 소품 장미꽃 인데요 얘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만들다 보면 흙이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쪼물쪼물 하는 거예요 뭘 만들든 그러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게 찾아가라고 내주더라고요 아 맞다 이거 제가 만들었죠 하고 가져왔네요 소품이에요 연꽃 제가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뭐 이쁘진 않네요 연꽃 자 이런 거를 저 같은 저는 이렇게 항상 이런 거 이런 거 좀 지저분하게 쓰니까 이거 수시로 만들기도 하고 내 입은 또 썼네 써있네 이게 다 많아요 이게 화분인데 다 이거 심기가 뭐하다 심고 싶지 않다 그런 화분이 있으면 저는 이런 거 있으니까 넣어놔요 소품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 이렇게 그쵸 넣어놓으면 되겠죠 정리도 되고 이렇게 큰 장미도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냥 뭐 주방 뭐 구릇장이라든가 있으면 깔끔하게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뭐 특별히 뭐 쓸 일 없으니까 장미 색을 좀 내려고 하다가 귀찮아 가지고 여긴 내열판에 닿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거 요거 이게 내열판 딱 다 이렇게 이렇게 구우니까 여기는 미약에 묻지 않는 부분 색을 좀 낼까 하다가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그냥 한 색깔로 통일하자 해서 청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소프 장미 장미네요 장미 해서 이렇게 넣어놔요 하나하나 이런 것도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얘도 제가 예전에 이거 모양 튤립 튤올립 이라는 건데 내가 한번 넣은 적이 있었는데 엄청 이쁘던데 색 한번 다시 넣어봐야 되겠네요 소프는 나중에 만들게 되면 화분으로 굳이 쓸 필요 없 안 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막 넣어놔요 그냥 넣어놓고 쫙 구석에다 넣어놓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안 보이니까 화분인데 이렇게 이런 화분인데 안쓰니까 뭘 심은 생각은 없네요 딱히 다 여기 심어야지 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분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화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앞뒤로도 화분 보이죠 앞무늬는 앞뒤로 하나씩 달아주었네요 여기 이렇게 무늬 딱히 이쁘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그냥 또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그락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흥이 안 나네요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가 지금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요 부분 있죠 나인 요 부분을 도자기 만드는 용어 중에 전이라고 해요 전 전 나인이 있죠 위에 전이라고 하는데 전 부분을 얇게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얇아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얇아서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제가 위를 다듬었어요 얇게 그래서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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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거예요 이 전 부분을 들어 보면 무게 있어요 이렇게 무게에 바닥 주춤하게 넣었고 무게 충분한데 무게 좀 솔직히 말해서 무게 좀 줄이려고 제가 다듬었어요 얄쌍하게 왜 무게를 줄이려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왜 전 부분을 날쌍하게 했을까 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면 무게를 왜 줄이려고 했을까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하나 달아주고요 뒤에 하나 이렇게 달아줬어요 전체적인 모양은 타원형인데 이쁘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하게 이번 거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일단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 있네요 우리 구독자님한테 보내드린다고 한 화분 있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 작업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것만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화분 하나는 부끄러워서 못 보내드리죠 다행히 싱글하고 작업 들어갈게요 이쁘네요 진짜 이렇게 잘 나왔네요 얘만 깔끔하게 깜찍한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샘플이니까 정교하진 않아요 제가 모양 때문에 샘플 만들었지 사실 모양은 이렇게 좀 틀려요 얘는 조금 들어갔고 여기는 조금 뭐 나왔고 출제 보면 그래요 백자토로 만들었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번 사유 여기는 심을 건 없고 그냥 찾아왔으니까 영상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쁘네요 얘기가 얘만 빼고 별로 그럭저럭 귀찮음 이게 닿네 얘는 깨져서 싫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세트가 이렇게 된다는게 신기합니다 만들어서 갖고와서 이것저것 해보면 이렇게 세트가 나와요 의료하지도 않았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서 담아놔야죠 뭐 얘는 뭐 그럭저럭 별로고 우리 구독자님한테 드릴게 이풀이 잘 나왔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꼭 커피잔 같다 참 예쁜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독자님 영상 보시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쁘게 생겼네요 자 오늘도 하루가 다 갔네요 마무리 잘 하시구요 이렇게 생겼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봤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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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